수암보조교길 벚꽃들 수암보조교길 벚꽃들입니다. 딱 좋게 펴있어요. 나무들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족욕하러 나왔더니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네요. 월요일 좋은 날이라네요. 어둠을 흡입하기 위해 현이 다닐 수 있었채 도구에서 왔어요. 잘양이 시킬 수 있었어요. 그래서 피아노. 와서 이번에는 덥지 제외한 조격하러 왔는데 조격도 못하고 그냥 꿈 구경만 하다 들어갑니다. 수안보 파크 호텔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성뽕채플교회입니다. 아주 작은 교회고요. 감사합니다. 저번에 왔을때는 옆에도 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가운데 led만 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쪽은 월요일은 다 쉬는 분위기라 조명도 좀 어째 덜 이쁜 것 같아요 조교길 야경보러 나왔습니다 파이오 달밤의 산책 고춧가루 전역되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.